aww 왼쪽 파란색 유니폼 삼성생명의 조승민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아 조승민 내가 LAND에서 특별하게 유니폼 맞춰 주셨고요 예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홀입니다 자 네트 올립니다 자 김동현 선수가 그렇습니다 포핸드 대결 김동현 김동현 선수 스스로 얘기하는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는데 그런게 아마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자 2포인트 모두 7시간의 시차를 극복해야하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302 김동현 포핸드 자 포핸드가 위력이 있어요 대결 조승민도 2포인트 뒤져있습니다 자 조승민 포핸드 바로 걸었습니다 서브 변화를 주면서 본인이 3구 공격을 들어가야합니다 자 이번엔 나갔어요 백핸드 플릭이나 백핸드 플릭으로 시작되면 본인이 조금 불리하다는걸 알기 때문에 이런 작전 좋습니다 자 이번엔 나갔어요 단식 2번에 주전을 주전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글명은 객이 글명은 4N3 못오게끔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고요 자 이번엔 또 나갑니다 김동현의 서브 김동현 나갑니다 6대7 맞받아 쳤는데 이걸 다시 켜지잖아요 조승민 선수가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살짝 뛰면서 찬스볼을 마무리 짓는 조승민 연속 득점을 계속하고 있는 조승민 9대6입니다 김동현의 반격 포핸드 탑스피 서브 득점 리시브가 길었던 머릿싸움이 치열한 탁구 경기 아 이번엔 날카로웠어요 10대8 서브 득점 11대8 3 16대8 4 3 4 5 장민 포인트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김동현은 또 힘을 내야 됩니다 저 그렇습니다 권홀 한 포인트 많이 하는 김동현 김동현 했어 네 아 이번에 김동현이 플레이가 조금 더 묶입니다 네 지금도 푸시 나갑니다 네 경기 막파를 위해서 0점 잡으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한 것 같고요 1-3 포핸드 대결 오오 김동현의 포핸드가 더 타 서브 득점 조승민 조승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건 잃고 있었어요 네 요런 거 그만 친 상대들은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렇죠 자 아퍼핸드 대결 역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되긴 됐습니다 어떻게 조승민 선수가 그걸 잘 맞고 있고요 지금 예 어우 이번엔 뺏겼네 예 그래서 네 예 그런 것도 하나의 펜토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아 이번엔 김동현 포핸드가 나갔습니다 네 공격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오데오 자아 반박차 빠르게 갔어요 예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아 하나 더 도망갑니다 두개 다 성공을 했습니다 백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본인 서비스 6개 7 다시 한 점차 찬스볼 걸립니다 걸렸어요 예 거기서 약점이 김동현 있거든요 그렇죠 어 이번에도 놓치고 받는 조승민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걸 또 조승민이 놓쳤어요 그렇죠 어 이번에 또 나갑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승민 선수네요 김동현 포핸드 이번엔 나갑니다 세 번째 게임을 위한 서브 변화죠 네 자 살짝 꼈고요 바로 마무리 백핸드 탑스피 스텝 8 김동현의 서브 어 한 점 차가 됩니다 지금 바나마 플레이 조승민 듀스로 갑니다 10 대 10 이제 서브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강헨 포핸드 탑스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바렛 나갑니다 동기여줍니다 11 대 11 오 범칠 큰일날 뻔 했어요 김동현 선수 큰일날 뻔 했습니다 그렇죠 길게 나왔어요 12 대 12 다시 원점 조승민 이번엔 끝납니다 자 두 번째 게임에서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조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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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받아치면서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